그 때 같이 있던 남자의 남친이야? 누구? 그냥 좀 복잡해 얘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? 야! 씨발 썸을 꼭 한 명이랑 타라는 법은 없잖아 아 진짜 밥만 먹었어 그게 다야 내가 막 작정하고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그 남자 얘기만 할 거면 우리 문제집 좀 풀까?